이나 좋냐? 너는 싫으냐? 너 성지호랑 실제로 사귀지?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. 저거 난리야. 아, 이런 기분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4번 개가. 내 마음은 너를 싫었다고 생각했다.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도. 하루도 외롭고 심심하지 않았고. 나한테 투정 부리는 사람도 없어서. 피곤한 일도 줄었으니까. 우리의 이별은 찜찜하고 서운하지 않을 마음이 부족했다고. 그의 지상에 잘 오신다. 비곤한 빨리, 고맙습니다. 당연하지. 왜 이렇게 해, 그게? 당연하지. 왜 이렇게 해, 이게? 당연하지. 왜 이렇게 해, 그게? 당연하지. 왜 이렇게 해, 저 이렇게 해. 뭐해, 너,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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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나는줘데, 너, 너. 그러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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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솔직히 런닝맨 보다 그 프로그램 더 사랑하지? 묻어, 묻어. 묻어, 묻어. 뭐 한두 정도 더 사랑하지? 너 진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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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